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격렬하게 부동산 정책에 항해하는 사람들의 대모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7월 25일 오후에 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남바라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대 및 전국 및 조세지항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글자가 적힌 빈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입니다. 연이어 나오는 정부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단, 등다라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상당폭을 올리는 정책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아파트 대출금 규제 소급적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폭단이 웬 말이냐, 또 행정만능주의 대한민국 정부, 국민을 함부로 하는 정부, 방만하게 국가경제를 운영하더니 결국 칼을 들고 돈을 뜯어내다 결국에는 이런 피켓도 등장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나온 어린이는 부동산임대법안 징벌적 과세, 부동산법인이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피켓도 등장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49.9%입니다. 한 50% 정도가 자가구 50%가 임차입니다. 이 임차는 사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 이상의 사람들이 집일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세금 감면을 내세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던 정부의 조치에 힘입어서 2020년도 5월 말을 기준으로 52만 3천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44만 가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4분기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40만 7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임대사업을 장려해왔던 셈입니다. 200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주택규모는 156만 9천채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몫인 52만 3천채를 제외하면 100만채 넘게 여전히 임대주택이 존재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1가구 2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정부정책은 임대시장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셈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게 되면 전세나 월세폭등 같은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8일에 이어서 참가자들이 들고 나온 티켓에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불만으로 여긴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대책과 임대산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항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땀 흘려서 번 돈이다. 국민재산 보호하라. 국민소득, 불로소득. 너희는 땀을 흘렸냐.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세금 그만해라. 임대차산법 반대. 소급저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이런 피켓들이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사연은 저마다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1학년 자너 셋과 함께 시위에 나온 고영선 씨 39세입니다. 조선일보의 조유진 기자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아이들과 함께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세부담이 커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월 10일 대책증까지만 하더라도 종부세와 재산세가 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제가 지금 내야 될 세금이 5천만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인 30대 동갑내기 부부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마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말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고민해야 되는 딱한 상황입니다. 50세가 된 임대사업자인 이 모 씨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난발하고 변경하면서 약속을 안 지켜서 내 재산이 몰수당할 입장에 체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원래 연 300만원이던 종부세를 오늘은 1800만원 정도 내야 할 판입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인 71세의 윤모 씨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제도를 철저히 제켰고 임차인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종부세가 1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72세의 한 분은 이렇게 또 항의합니다. 2017년 보유세 감면 등 혜택을 준다는 문 대통령을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혜택이 없어진 데다가 의료보험, 재산세, 양도세까지 다 올라버렸습니다. 가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항의를 잘 받아들여서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것, 자기 소유물을 아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소유물, 타인의 것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는 부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현재 집권 세력들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리타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소급 입법을 남발하는 모습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현재의 집권 세력이 개인의 재산권을 예사롭게 침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번져갈지 등장할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